이제 저의 차례인가요? 누나들 이거 하게? 아 근데 이거 너무 남자 냄새 나서 하기가 싫어 근데 이거 여성용도 없나? 이거 여성용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다리털 한번 해볼까? 섹시하다 되게 아 이거 보여주마 모자이크 모자이크 어 근데 이거 진짜 쉐이빙 크림 진짜 좋다 아니 뭘 엿다 털어 또 어어 아까웠잖아 유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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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맞춰봐 여자의 옆에 나와주 못하게 이끼 isia 2차 내 모자에 많이 웃었니? 아니 별로 안 웃었어 괜찮아 모자 뺏겨줘 저 안 시켰어요 앞이 안보여? 눈 빼어 눈 빼어 아 잘못했어 룸베어!!! 근데 이거 별로 생크림 같은데 생크림 같지 않고 금방 수용성인 거 같아 이제 저의 면도다임이 왔는데요 저는 쉐이빙크림 따로 안 바를게요 이거 안 닫히는 거야 아예? 아예? 잘 못 물면 안 다치지 않아. 근데 여성용은 수염이 많이 안 나니까 날이 거셀 필요가 없지. 여성용.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귀신이한테 또 해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지금 눈썹이 염색이랑 색깔이 다르잖아요. 아 그러네 이제 차이 나네. 그래서 색깔 달라서 이거를 하나 해보고 싶었어. 이게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여러분들은 아시죠? 보통 나는 조금 더 머리색보다 밝은 거 많이 쓰는데. 검사에 가고 다니면 좀 욕물일 거 같아. 여자 같다고. 아 별로 티도 안 나네. 정말 눈썹이 존나 커치여가지고. 한 거야? 어. 거울로. 점 티나냐? 차이가 없는 거야? 약간 흐려진 거 같은데? 검은색. 그렇지 약간 흐려진 거 같은데. 그거밖에 없는데? 근데 어차피 나 앞머리 가리고 다닐 거잖아. 어 앞머리 가리고 다닐 거잖아. 그거 필요 없어 하지마. 왜 안 한 거 했어? 면도기는 비쌀수록 좋대요. 제가 쿠쿠쿠르한테 물어보니까. 오. 다닐? 뭐 했어? 이거 트랜스포머. 트랜스포머. 아 딱히 편하라고 그런 건? 아니면 이 나를 팔던가. 새로. 그리고. 그리고 여성은. 저는 뭐 면도기는 딱히 가리지 않고 쓰는데. 비너스는 조금 비싼 편이죠. 이거 뭐 끈적한데 이거? 그니까 아예 끈적한 게 나오는데. 불량품인가? 그럴리가. 지금 이거 헤드록 좀 봐야 될 것 같아. 봐봐. 유나일스트림. 아 이게 흰색으로. 아 누나가 망했어 지금. 내가 뜯었어. 아 여기에 이상한 초록색깔이 여기 있어. 봐봐. 여기에 보면은. 이렇게 초록색이 있거든요. 초록색. 근데 그거 없지. 근데 이게 흰색으로 변하면. 면도 날 고쳐야 된다는데. 내가 쥐뜯었어. 신기하다. 좋네. 좋네. 그러면. 오늘의 리뷰였습니다. 안녕. 안녕. 이렇게 안녕해줘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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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